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너무 무서워서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빌라 한층에는 시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래엔 신혼부부, 딱 이렇게 뭉쳐 살았을 때 며느리가 겪게 되는 리얼 현실 공포. 원지, 빌라 한층에는 시댁, 또 한층은 신혼부부, 이런 경우 어떻죠? 제목 그대로에요. 빌라 한층에는 시댁 식구들이 살고, 아래 한층에는 신혼부부가 사는거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댓글 1번 님, 혹시 예비신부세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결혼하고 바로 죽을 거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자와 파혼을 못하겠거든. 차라리 땡빚을 내서라도. 아니, 그마저도 못하겠다면 사글새 단칼방에 기어들어가 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멀리 분가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2번 저는 그걸 직접 당했던 경험자입니다. 다른 말 없이 그냥 5년동안 겪었던 것들만 써보겠습니다. 일단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바로 전화가 걸려와요. 그리고는 이런 말들이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아니, 왜 지금 들어오냐? 어디를 나갔다 왔냐? 그래, 밥은 먹었냐? 아니, 왜 자꾸 나가서 사 먹고 그러냐? 먹을 반찬이 없으면 여기 건너와서 먹어라. 너 오늘 배달시켰냐? 그럼 우리 꽁꽁이 밥은 뭐 먹였냐? 아니, 너는 결혼까지 한 애가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냐? 벌써 9시다. 택배 너무 자주 시키는 거 아니냐? 아까도 있더라. 너 지금 당장 홈쇼핑 몇 번 틀어봐라. 엄마랑 저거 사가지고 나누자. 아니, 너는 차가 쓰레기통이냐? 열쇠 줘봐라. 엄마가 대신 치워주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오냐? 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불을 다 켜놨냐? 애가 왜 오냐? 애가 왜 웃고 있냐? 애가 지금 되게 조용한데 뭐하고 있냐? 애가 자냐? 시간이 이리 늦었는데 왜 아직 안 재우냐? 안 춥냐? 안 더워? 우리 꽁꽁이 지금 뭐하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애만 두고 너 혼자 외출을 하냐? 너는 애 키우는 엄마라는 게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냐? 오늘 반찬 뭐냐? 반찬 없으면 여기 와서 먹어라. 아까 빈 그릇이랑 배달 쓰레기 잔뜩 보이던데 너 설마 지금 애한테 배달 음식 먹이고 있냐? 아까 네가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이거 나왔다. 아니, 왜 이런 걸 막 버리냐? 이게 아까운 걸 하나도 모르네. 이거 아직 멀쩡한 새 옷인데 이거 왜 버렸냐? 너 오늘 뭐 시켜 먹었구냐? 뭐? 포장해가 와가지고 먹은 거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 어찌 알기에는 너희 집 쓰레기통 봉투에 껍데기가 있으니까 내가 알지? 미친 공포네 공포 2번 제가 평소 공포 웹툰이랑 라디오 공포 듣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걸 읽으니까 바로 알겠어요. 귀신들은 그냥 애들 장난이라는 거죠. 진짜 그 어떤 이야기보다 훨씬 더 무서우네요. 읽는 내내 소름이 쫙 돋았어요. 달달달달달 와 담임아 이러고 혹시 정신병 안 걸렸어요? 지금 멀쩡하냐고 나는 댓글만 봐도 키보드 확 부셔버릴 뻔했는데 4번 와 돌았다 진짜 이러고 4년 5년을 어떻게 버틴 거야? 5번 댓글 쓴입니다. 어 저 댓글 쓴 사람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정작 며느리인 저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정작 당신의 아들인 저희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했을 정도로 진짜 힘들어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뺨을 철썩철썩 있는 힘껏 후려치더라고요. 까바바다. 숨이 턱 막힌다. 나 죽고 싶다. 막 이러면서 울더라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 분가했습니다. 5년 만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며느리한테만 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도 한 겁니다. 6번 아니 그래 다른 건 이해를 해보겠는데 쓰레기 봉투까지 뒤질 정도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들이 죽고 싶어 할 만하네. 나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안 되는데 이해가. 7번 와 씨 판 15년 차. 본문이 아니고 댓글만 보고 18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니 5년을 참았다고? 게다가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다고요? 니 뭡니까? 뭐 붙여세요? 8번 와 씨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빙의가 됐는데 심장이 막 쿵쾅거려요. 2번 뭐 그렇게 살면 별거 없습니다. 쓴이의 신혼집은 반드시 매물로 나올 것이며 아들은 자기 부모님과 오손도손 살게 될 거라고요? 3번 저랑 되게 가까운 지인이 실제로 겪었던 걸 말씀드립니다. 하루는 일 끝나고 남편이랑 집에 들어왔더니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신혼집에서 자기 혼자 TV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바로 어 왔냐 저녁 먹자 주말엔 무조건 시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평소 시부모 운전기 사는 기본 옵션이며 멀리 지방에 있는 시동생이 올라오기라도 하면 바로 그 지인의 신혼집이 숙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날 시댁에 시달리니까 아이 절대 안 생기는데 더 그지 같은 게 이거야 애가 안 생기니까 이거 며느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고 그렇게 2년 좀 넘게 시달리며 맨날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빗몸으로 도망치듯 분갈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 친인은 혼수삼천 싸그리 날린 셈이 됐고 또 남자는 10원도 해온 게 없는 데인 그런 셈이 됐어요. 그런데 빛내가지고 억지로 분갈을 했더니 바로 아이가 생기더랍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쓴 이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대댓글 그러니까 집 명의를 남자 부모가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혼수를 따로 요구했다 이거 아뇨? 와 이거는 분갈을 하고 임시를 할 게 아니라 남자랑 갈라 섰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구만 헐 4번 저 아는 언니가요 두 명이 있는데 그 언니 둘 다 그래요 빌라는 아니고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요 둘 다 자기 시부모랑 완전히 영혼이 연 끊었어요 사생활이 아예 진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말이죠 왜냐 노인네들 특유의 침화력으로 시부모 지인들이 온 동네에 짝 갈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정보원들이 밖에서 본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시부모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친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별 시덥 짜는 걸로 시비 털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며느리는 편하고 우리 아들만 고생한다 이러면서 난리 치고 결국 자기들 핏줄이자 자식인 아들들도 실드를 못 칠 정도로 아기에 가득 찬 말들이 미친 소리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연을 끊었대요 둘 다요 그리고 또 둘 다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험관으로 애 낳았다니까 헐 5번 제 친구 언니가 그렇게 살다 결국 이혼했어요 시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남편 퇴근하면 시가에 먼저 가서 다녀왔다 인사 먼저 하고 또 저녁은 자기 집이 아니라 시가에서 먹었대요 매일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설거지는 며느리 몫이고요 어쩌다 친정이라도 갈라치면 어이구 또 거기 가냐? 이러면서 눈치 오지고 결국에 대폭발해가지고 큰 애가 다섯 살 작은 애가 두 살 때 이혼해버린 거야 그렇게 각자 한 명씩 나눠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이 앞에서 보면 진짜 그지같고 짜네요 이게 뭐야 6번 참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이며 안 참으면 이혼이죠 다른 건 없어요 7번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예외는 절대로 없다 보시면 돼요 합가처럼 아예 대놓고 하는 시집살이는 아니겠지만 내가 느끼는 아니 나만 알고 지내는 나만 느끼는 나만 아는 그런 스트레스로 사람이 말라 죽어요 어디 밖에 나가면 어디 가냐? 들어오다 만나도 너 어디 갔다 오냐? 택배가 오면 이거 뭐냐? 장보고 들어가다 만나도 너 뭐 샀냐? 너 옷을 지금 너무 아가씨처럼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 아니 옷이 아가씨옷 아줌마 옷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배달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렇다고 매일 밤 같이 먹을 수도 없는데 같이 안 먹으면 대놓고 서운해하고 또 어디 놀러 갈 때도 눈치 보이죠 아니 왜 좋은 데는 너희들만 다니냐? 뭐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아닌데 표정이나 말투에서 서운한 티 팍팍 내고 또 친구들 만나고 9시나 10시에 들어가도 어이그 늦었네! 이럽니다 8번 이건 합가랑 다를 바 없어요 두 사람끼리 외식, 둘이서만 데이트, 또 둘이서만 여행 가는 거, 또 친정 가는 거 심지어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도 다 눈치 보이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지같은 상황이 옵니다 매일 출퇴근할 때 인사드려야 되고 밥도 같이 먹는 날이 훨씬 더 많을 테고 둘이서만 야식 먹는 것도 눈치 오지게 보이고 심지어 집안 살림 육아는 당연히 간섭제를 하는 거고요 또 둘이 싸우잖아? 그럼 니 혼자만 나쁜 년 되는 겁니다 3대 1로 싸우게 되는 거야 또 시댁에 손님들 올 때마다 같이 손님 맞이를 해야 되고 차리고 치우고 등등등 그냥 무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 딸이라면 무조건 반대예요 월세라도 시댁과는 최대한 멀리 회사 앞으로 가서 사세요 그럼 차비라도 굳잖아 애 낳고 신부한테 맡길 생각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때 가서 같이 살아도 안 늦어 신혼 때 고부 갈등으로 빡 터지지 말고 육아휴직 끝나고 아이 맡길 거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하라고 9번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일 뿐이야 나 아는 후배는 시댁이랑 빌라가 딱 붙어 있는데 신혼 2년 동안 시부모님이 방문한 거 그냥 제로였다고 해요 심지어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젝글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확률이죠 이 확률은 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24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무당횡단을 하고도 안 뒤질 확률보다 낫다 이거지 이거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물론 안 그런 짓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률이야 10쌍의 부부가 저렇게 산다고 칩시다 그중에 문제가 안 생길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야 거의 안 좋은 쪽이 많겠죠 그리고 둘 중에 안 좋은 쪽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로또 같은 거야 로또 매주 몇 명씩 당첨이 되죠 근데 나는 안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옆집 사람이 운 좋게 로또 1등 됐다고 그 다음 주에 내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개별 확률입니다 넌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은 안 돼 이게 현실이거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옛날 말로 꿈을 깬다 그러죠 정신을 깨는 거지 분명 안 될 게 불부들 뻔한데 나는 성공할 거야 대부분이 안 돼요 물론 뭐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지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왜 그렇게 한 번 뿐인 인생인데 어렵게 살아 좀 편하게 살자고 그래요 감사합니다